야, 너 박원석 동생이라며? 아, 진짜. 하... 내가 졌다. 야, 미친. 그래놓고 뭐? 나랑 기호성이랑 남매라고 까발리고 지랄을 해? 그거 내가 떠든 거 아니라고 했잖아. 그만하자. 뭘 그만해?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왜 숨겼냐? 박원석 왜 죽었는지 캐고 다니려고 숨겼어? 시침이 떼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니까 좋아? 학교 분위기 개같이 만들어놔서 좋겠다. 야, 국지연. 넌 말을 그렇게 하냐? 우리가 알던 애가 죽었는데. 아... 지금 남친 동생이라고 편들어주는 거야? 왜 부래 부둥켜한 거 안 꿀지? 붙여. 수준 이하야. 꺼져. 처맞고 질짠 짱이지. 야, 이거 안 나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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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ó이 야 야잇 cs 야 야잇ств 야잇 야잇 감사합니다.